자 그럼 지금부터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우선 파이썬에서는 pip 그리고 루비에서는 루비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패키지 매니저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실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패키지 매니저 수업은 거의 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완결되지 못했던 수업을 지금 제가 충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걸 미루고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막상 강의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루비와 파이썬을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1년 전에 저보다도 이 두 개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더 낮아진 상태일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의 맥락이나 우리 수업의 어떤 기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잃어버린 상태라서 약간 좀 얘기하는 게 핀트에 어긋나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완주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강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파이썬과 루비의 패키지 매니저를 한번 우리가 지금 실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파이썬 3를 여러분이 설치하면 자동으로 그 PIP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맥을 쓰시는 분들은 파이썬을 실행할 때 파이썬 3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셨죠 마찬가지로 PIP를 실행할 때 PIP 3라고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키의 알파벳 R을 눌러서 자 실행이라고 하는 창을 띄우고요 여기서 CMD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요게 뜨고 PIP라고 했을 때 저처럼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이 path라는 것이 잘못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자 여기 파이썬 이거 이렇게 보이죠 오른쪽 클릭 그리고 more에서 제가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라는 뜻인데 저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속성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여기 타겟에 적혀있는 주소를 제가 카피해서 여기 있는 윈도우 탐색기에다가 붙여넣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뒤에 있는 파이썬.exe라는 실행 파일만 빼고 엔터를 쳐보면 실제로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갑니다 자 그중에 스크립츠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 파이썬의 패키지 매니저인 pip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경로를 path라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이 cmd에서 명령을 실행했을 때 현재 디렉토리에 만약에 pip가 없다면 방금 보셨던 그 파이썬의 스크립츠라는 디렉토리 안에서 pip를 찾도록 운영체제에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주소를 여러분 카피하시고요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pc에서 properties 선택하시고 고급 환경설정 뭐 이런 이름일 겁니다 그걸 키신 다음에 거기에서 환경변수라는 부분으로 가고 그중에 path라고 하는 부분에 제 뒤에다가 자 new 해서 여기에다가 그 경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전 윈도우를 쓰고 계시다면 그 경로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하시고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path값을 잘 보시면 이렇게 세미콜론에서 경로가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저것처럼 세미콜론을 통해서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md를 끄고 다시 실행해 보시면 그때 동작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일단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실습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얘가 뭔지를 좀 보시고 나중에 걔가 진짜 피로할 때 몸부림치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비에서는 루비의 패키지 매니저는 gem입니다 gem g-e-m 그래서 gem이라고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gem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윈도우도 마찬가지 윈도우도 똑같이 여러분 여기에다가 gem이라고 했을 때 아까와 똑같은 화면이 나오면 잘 설치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 각자 자신의 컴퓨터에 패키지 매니저가 잘 설치되어 있고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했으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예제를 가지고 이 패키지 매니저를 활용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가 ㅋㅋㅋㅋ 일단 한 상황이 condiciones